초롱아,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지 않을래? 어머, 태산아. 근데 미안해, 태산아. 난 널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해서. 뭐? 아, 남들 다 아는 CC를 왜 나만 못하는 거냐고. 힘내, 태산아. 언젠간 좋은 인연 찾아오겠지. 좋은 인연? 하, 우주는 좋겠다. 지은이 같은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서. 뭐, 연애란 것도 마냥 좋은 건 아니야. 배부른 소리 말아. 난 지은이 같은 여자친구 있으면 소원이 없을 테니까. 어, 우주야! 어, 지은아 왔어? 지은아, 안녕? 뭐야, 태산이 너도 있었네? 야, 지은아. 너같이 예쁜 애가 뭐가 좋다고 우주랑 만나냐? 하긴, 내가 아깝긴 하지. 그래도 뭐, 우주에도 가끔은 귀여운 구석이 있거든. 아, 진짜 부럽다. 너 무슨 일 있었냐? 오늘 초롱이한테 고백했는데 차였다지 뭐야. 아, 진짜? 아, 좋게 생각하려고. 걔랑 안 사귀니까 결혼할 일도 없고, 그러면 집 살 일도 없으니까 2억 번 거라고 생각해야지. 오예, 2억 벌었다, 개이득! 너, 괜찮아? 으아, 안 해도 연애하고 싶다고! 연애하고 싶어! 왜 그런 말 있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고백하다 보면 넘어오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럼. 니들은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응? 마음에 없는 사람이 10번 찍어봤자 그건 그냥 10번 싫은 거야. 아, 그, 그런 거야? 그래?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알려줄까? 난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해도? 내가 좋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귀찮게 하겠단 뜻이잖아. 어떻게 그런 소름끼친 생각을 하냐? 그래도 세상엔 예외란 것도 있잖아. 없어. 으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나저나 우주야,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응? 아니, 별로. 아, 좀 자세히 봐봐. 살찐 것 같지 않아? 음, 별로 안 찐 것 같은데? 뭐? 그 말은 즉슨 내가 조금이라도 살쪘다는 말이네? 아, 아니. 진짜 하나도 안 찐 것 같아. 방금 살쪘다고 했잖아. 아, 아니야. 내가 언제? 했잖아. 너 방금 내가 조금 찐 것 같다고 했잖아. 아니야, 지은아. 오해야. 몰라, 진짜 짜증나. 나 갈래. 뭐? 넌 어떻게 내가 간다는 데 붙잡지도 않냐? 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정 떨어진다. 우리 헤어져. 아,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지은아. 아, 뭐. 솔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너 그때 지은이랑은 화해했냐? 어. 진짜 연애란 것도 마냥 행복한 건 아니라니까. 뭐. 그런 것도 같지만. 아이, 그래도 연애하고 싶다고 난. 두고 봐. 나도 똑같이 복수해줄 테니까. 어? 얘들아. 응? 아, 지은아 왔어? 야, 지은아.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않아? 어? 어때?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흥.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어, 너 살 졸라 많이 쪘어 어, 어? 개만이 쪘다고 살 좀 빼니 돼지 새끼야 뭐?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너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어, 어? 살찐 건 넌데 왜 나한테 화내냐?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짜증나 됐어 나 갈래 아, 지은아! 지은아! 어, 뭐 솔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 아,